두 번째 알고리즘은 Divide and Conquer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의 여러 개로 나누라는 거에요 나눈 다음에 단순한 문제의 여러 개의 각각을 각계 격파해서 결과적으로 각계 격파된 단순한 문제들을 조합하면 복잡한 문제의 해법이 나온다 Divide and Conquer, 문제를 나눠서 해결해 봐라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스프릿 In-arm 스프릿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펑션 보시면 1 하면 이렇게 스프릿되고 In-arm 스프릿 2 하면 이렇게 스프릿되고 3 하면 이렇게 스프릿되요 스프릿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먼저 박을 하고 그래서 또 COUNTER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In-arm COUNTER는 Element의 숫자를 세워야 하는 거죠 이렇게 3 COUNTER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0 나누면은 무조건 길과값은 플러스입니다 얘를 1로 나누면 1.5 이렇게 나오죠 이게 COUNTER입니다 그리고 div는 나누고 나머지가 아니라 목이예요 remnant가 나머지고 rem은 나머지고 div는 목입니다 3을 2로 나누면 목은 1.4를 2로 나누면 목은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div와 COUNTER와 그리고 좀 전에 스프릿 세 가지를 먼저 알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코드는 어떤 코드냐 하니까 쭉쭉 내려와서 이런 거에요 ascending sort ascending 하면은 이게 이렇게 ascending 오름차순이라고 그러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ascending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정리되도록 만들어보라는 거죠 descending을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되겠죠 그죠? descending이면 3,2,2,1 될 겁니다 그죠? ascending이나 descending 펑션을 한번 코딩해봐라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던지면은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눠서 한다는 거에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니까 일단 ascending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엘레먼트가 만약에 엘레먼트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ascending을 하던 descending 하던 그거는 개죠 그죠? 그런데 엘레먼트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걸 둘로 나눈다는 거에요 둘로 나누면은 목이 나오죠 목이 나오는 것이 할프 사이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할프 사이즈 중간 값입니다 중간 값 5를 2로 나누면은 2.5가 나오나요? 그렇죠 2.5 할프 사이즈가 나오는 거에요 근데 2.5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어쨌거나 스프릿 하다보면은 둘로 나눠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인함 스프릿에서 리스트를 할프 사이즈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레먼트가 10개가 있으면 5개 5개짜리 두 개의 리스트로 나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개 나눴습니다 나눈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건데 나눈 다음에 그룹 끝이 아니라 나눈 다음에 또 리스트 A 얘를 또다시 ascending 해 주고 리스트 B도 ascending 해 주는 거에요 다시 리컬전이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이런 형태만 남을 거에요 이런 형태 그죠? 얘는 리턴 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10개의 엘레먼트가 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형태로 다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빈 걸로 그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무슨 A A라는 것도 있고 ABCDE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또 빈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B도 나올 것이고 또 빈 것도 나올 것이고 빈 것도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 또 C도 있을 것이고 또 빈 것도 나오고 또 D도 나올 것이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엘레먼트의 개수만큼 이런 게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개선하시면 이거 한번 코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 ABCDE를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리컬전이 구동했을 때 잠시 멈추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합쳐야 되겠죠 두 개를 합치고 합친 것과 또 얘를 합치고 또 이 합친 것과 얘를 합치고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 합쳐야 되겠죠? 합치는 멀지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멀지 만약에 5와 9 1, 4, 5 이 두 개를 합친다면 어떻게 합치느냐 이렇게 나오게 해 보자는 거죠 먼저 1 하고 다음에 나머지 또 리컬전이죠 5, 9, 4, 5 그런 다음에 이번에 1, 4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 보자는 거죠 이런 멀지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과 합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멀지라는 펑션은 이렇게 이런 게 나오도록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해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을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멀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5, 9, 1,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눈 결과는 다 하나씩으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빈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일단 빈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제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합치면 제거 되죠 빈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AB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와 얘를 합치거나 아니면 얘와 얘를 합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와 얘를 합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쪽에 피라미드 쌓기 하듯이 그죠 ascending 해서 자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뭘 넣었냐니까 멀지를 넣었어요 그냥 ascending list A list B가 아니라 이것을 멀지를 넣어 준 거예요 멀지를 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도 멀지가 나올 것이고 얘도 멀지가 나올 것이고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멀지 해서 멀지 멀지 요런게 있고 멀지 해서 요런게 있고 또다시 멀지 예를 들어서 대략 요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겠죠 그죠 얘와 얘 멀지 하고 먼저 얘를 멀지 하고 그 속에 얘도 멀지 하고 이 둘을 합쳐서 멀지 하고 이 둘 합친 것을 얘와 또 어떻게 멀지 하고 또 멀지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요 요 요 코드를 보시면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멀지 9 5 혹은 멀지 멀지 1 5 요런 이 두개의 멀지가 나오고 이 두개의 결과값과 이 4를 멀지한 결과값이 나올 것이고 요것을 요것과 또 얘도 멀지를 하고 요 두개를 또 합쳐서 또 멀지를 하고 멀지의 피라미드 구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얘 둘을 멀지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얘 두개 멀지 하고 요렇게 되죠 그리고 또 얘와 얘를 멀지 해서 1 5 4를 멀지를 하면은 1 4 5가 나오죠 그죠 왜냐니까 어센딩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 두개를 비교해서 먼저 1이 들어오고 남아있는 5와 4 중에서 비교해서 4가 2이 들어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5가 들어오고 1 4 5에서 얘가 먼저 어센딩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도 5 9 5 9와 1 4 5를 얘도 어센딩 방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5가 먼저 오고 다음에 9가 오고 그렇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코드 완성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A인 경우 A인 경우 A인 경우 요렇게 하고 half size div 일단 half size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merge 하는데 ascending list 또 A를 넣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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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넣어주고 그래서 merge 는 코드가 요게 코드죠 여기서 merge 여기서 순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낮은게 먼저 오게끔 구성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코드와 여기 있는 요 코드를 합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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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물이 나온다는 거죠 요게 divide and conquer 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잘게 단순한 비교적 단순한 여러개의 문제로 나눈 다음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거 그렇게 간단한건 아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런 훈련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게 맞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훈련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2학년 수준에 맞는 훈련을 하고 3학년 때는 3학년 수준에 맞는 훈련을 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중학생쯤 됐을 때는 요런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은 널거라는 거죠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우리나라에 30만명의 초등학생 각 학년의 학생이 30만명이면 매년 3천명 이상이 3천명 30만명 그러네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매년 3천명 이상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요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엄청나죠 매년 중학교 1학년 매년 한 해에 들어오는 중학교 1학년으로 신입생으로 받는 학생 수가 30만명인데 그중에 3천명은 요러한 로직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픈 엔시 캠퍼스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단계에서 아마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코딩 하고 논리 게임 논리 게임 네 살 다섯 살 때부터 논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네 살 다섯 살 수준에 맞는 논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요 커리큘럼만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